얼마 전 한 중소기업체 대표가 경주에 있는 한수원을 찾았다 한수원은 이 회사의 제품을 혁신 시제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한수원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연구 교환하는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된 산업의 개발 제품이 상당히 우수했고 특히나 최근 4차 산업의 트렌드에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수원이 구입하려는 이 회사의 제품은 어떤 것일까 몇 사람이 수레에 실어 창고로 가져온 묵직한 기계장치 가만히 보니 수중용 탐사 로봇이다 이 로봇의 주 임무는 원자로 안전점검이다 원자로는 중앙화로에 열을 식히기 위해 수조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 대신 방사능 구역에 들어가 이상여부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송신한다 이 로봇은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안정감 있고 물속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카메라로는 볼 수 없는 지역들을 초음파로 촬영하고 기록하는 3차원 소나 기능을 갖추고 있다 2차원 소나를 가지고 3차원으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3차원 소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3차원 소나 하나가 가격대가 4억부터 7억씩 합니다 그거 누가 장비 달면 그 장비 얼마 주고 팔아야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2차원 소나를 가지고 3차원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 거죠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그러나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어 실패는 경험과 축적의 시간이 되고 외국 기술을 밀어내는 작은 거인으로 성장해 간다 그런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한수원도 값진 것을 얻었다 이 로봇을 개발하면서 기술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기술이 없다면 제품이 없다면 결국은 그 기술 서비스를 사와야 되겠죠 그런 비용도 절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회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팔이 달린 4세대 로봇 개발이 한창이다 공사를 할 때 꼭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된 로봇은 한수원에 판매되어 국내 기술에 의해 탄생한 최초의 원자로 안전지킴이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3년이 해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댐, 저수지, 수자원 공사 할 때는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으면 해양의 인명사고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간단한 자극까지도 할 수 있고 하여튼 해양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저희들 꾸미자 이상입니다 사실 기술 이전을 받는 기관이 그냥 기술 이전을 받고 국내에서만 이 기술을 상품화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할 거고요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려면 국내에서 그 기술이 많이 쓰이고 활용화되고 그 기술 자체가 또 끌어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화 이후에도 우리 국내에서도 그 상품이 상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300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눈에 익숙해진 감염 환자 전문 수송 장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두 외국산 제품이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이 장비가 국산 장비로 바뀌었고 현장의 소방대원과 의료진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음악 캐리어가 있는데 굉장히 프레임 자체도 무겁고 프레임 자체가 너무 두껍고 해서 잘 CT 촬영이 어려웠는데 이거는 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서 지금 CT 촬영을 이 캐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개발한 업체를 찾아가 봤다 국내 의료진이 인정한 이 수송 장비의 경쟁력은 외국산 장비의 10분의 1로 줄어든 조립 시간과 4분의 1로 줄어든 무게 하지만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다 외국산 음악 캐리어는 이 부분이 알루미늄이나 카본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CT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이 프레임 부분이 에어로 제작됨으로 인해서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CT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제어 장치 안에도 놀라운 기능이 숨어 있다 이 안에 대기압보다 낮은 암을 걸어줌으로써 공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들어온 공기는 어떤 특정한 부위로 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 필터를 통해서 여기 잠시 보시면 여기 설치되어 있는 고성능 헤파 필터는 완전하게 병원 기능 차단함으로써 주변의 소방대원이라든가 의료진들의 2차 감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업체가 음악 캐리어 개발에 착수한 것은 2018년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성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캐리어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기획을 시작하였고요 2018년 중기부 R&D 과제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질지는 정말 저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혁신 조달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보급된 음악 캐리어는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의 목숨을 살렸다 K-방용 물품의 원조 물품으로 선정이 돼서 이디오피아 외 5개국에 130여 대가 나가 있고 또 추가 물량은 유럽 지역과 미주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CE, 유럽 인증 마크, FDA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절차만 끝나면 여러 가지 팔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가 열렸다 2년 동안 혁신조달의 안착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달려온 전국의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했다 여러분, 같이 아낌없이 기도해 드릴게요 인원의 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은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언젠가 세계 시장 속에 우뚝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해 본다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없었던 것을 해보자는 겁니다 혁신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혁신조달이 100% 모두 다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99개가 실패를 했는데 하나가 성공을 했다 그래서 20년 후에 애플과 같은 기업, IBM 같은 기업, 삼성과 같은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더 큰 이득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다시 우대하고 혁신 기술이 시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혁신 기업에 달려있다 바로 지금이 혁신의 시간이다 분야 지금이 혁신 예 Schuld는 건 Beth은sa 네 재drop 원희 heute month 이 exemplo 일 하는 Op ười 비 한 한글자막 by 한효정